정지용 앞쪽에는 박선용 정지용 돌파 시도합니다 속도를 붙여갑니다 박사쪽 정지용 슛 골 결국에는 정지용이 여기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자 정지용 선수가 순식간에 왼쪽을 허물면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즌 6번째 득점 정지용 선수입니다 자 정지용 선수가 오늘 경기 드디어 이 득점 가뭄에서 빠져나옵니다 순식간에 몇 명을 제쳐내는 것인가요 왼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었고 여재율의 타이밍까지 뺏어버리는 정지용 시즌 6번째 득점 화성 FC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완벽한 솔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정지용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13라운드 이후에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는 정지용 선수입니다 정지용 선수입니다 아멘